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기다렸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아이템 중에 하나거든요. 일명 국민고데기, 일명 빵빵고데기, SS샤이니가 돌아왔습니다. 2분과 함께 시작하도록 할게요. 원희경 씨,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빵빵고데기는 없어서는 안 돼. 아직도 모르시는 고객님이 계세요. 요래요래요래요래 무선이에요, 고객님. 가볍고요. 머리 잘 나오는 거는 우리 고객님들이 더 잘 아시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이 색 뒤에 색도 너무 예쁜데 선택이 아니라 두 개를 다 한꺼번에 받으실 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이에요? 두 개 다. 오늘은 오늘은 원 플러스 원. 이게 웬일입니까? 완벽 더블 구성으로 들으니까 오늘만큼은 2019년도 출시된 모델을 저희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걸 기다렸어요. 2018년에도, 2017년도에도 더블에서 샤이니는 있었습니다만 오늘 드디어 2019년 출시된 모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희경 씨, 이후에 출시된 모델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따끈한 아이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특히나 이건 명불어전이죠. 무선 고데기 부분에 있어서 무려 4년 연속 2016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대한민국 고객 만족 브랜드 대상을 지금 4년 연속 받았어요. 아니, 우리 고객님들이 선택해 주신 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메이드 인 코리아 참 자랑스러워. 맞습니다. 국내 생산을 기본으로 자, 가격 보시죠. 빵빵 고데기가 무선인데 무려 두 대인데 모든 혜택 더하시면 6만 6천 3백 10원 자, 오늘은 일가격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거 SS 샤일리 방송 언제 하냐고 정말 많이 질문을 받았는데 오늘 드디어 고객님과 만나는 날입니다. 선이 없습니다. 자, 오늘 무선으로 가져가시는 2019년에 출시된 모델이고요. 이거는 작동법이 너무 쉬워요. 버튼도 많이 있지 않아요. 딱 하나예요. 아래쪽 버튼을 꾹 누르면 전원이 켜지고요. 파란색이 3단계로 온도 조절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210도 전문가급 온도까지 무선 고데기인데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 빨간색은 잔량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거 체크해 가시면서 충전하시면 되고 완충하시면 24분 동안 내 머리를 손질할 수 있는데 자, 위로 올라가 볼게요. 와, 이거 지금 고객님 어느 정도는 오, 뜨겁지 않아요. 그렇죠. 양손 사용 가능하세요. 오,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 정도 두꺼운 웨이브를 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 웨이브 어렵지 않습니다. 볼륨 살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저를 보시면 저는 지금 오른쪽은 약간 아래쪽이 세컬 볼륨을 만들고 왔고요. 지금 왼쪽 볼륨을 보여드릴 텐데 쭉 뻗었네, 왼쪽을. 사실 주위 사람들은 저한테 그래요. 손 기술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손재주 없어요. 이거 하나 들고 아래쪽에 이 밑단을 고객님 바깥쪽 외부니까 살짝 바깥쪽으로 말아서 이렇게 쥐어주시면 돼요. 얼마나 편해요. 이게 끝이잖아요. 여기서 소리가 윙 나기를 하나 그렇다 무겁기를 하나 안 무거워요. 그래서 한 190g 정도면 이거는 고객님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으로 충분히 들고 남을 정도의 손목에 물이 없어서 이것도 좋으시고요. 내가 원하는 컬을 원하는 양만큼 잡은 다음에 그냥 룰루랄라 하다가 고객님 살짝 펼쳐볼까요? 이거 살짝 펼쳐보면 고객님 보세요. 자 컬이 시작 이렇게 이쁘죠. 이렇게 어머머머머머머 귀엽게 나오죠. 그래서 이 느낌의 고객님 이렇게 같이 뒷머리와 만들면 귀여워 살짝 근데 이거를 더 두 바퀴 정도 돌리고 옆으로 비스듬히 하면 물결 흐르는 웨이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네. 쉽게 뚝딱 되잖아요. 그렇죠. 자 긴 머리에서 특히나 나이가 들면 모발이 얇아지고 가늘어지고 정수리가 꼭 꺼지잖아요. 이 볼륨 만들기 어려웠단 말이죠. 아니요. 아니요. 자 원희경 씨 얼마나 편하냐면 뒤통수를 내가 할 수 있어요 아 진짜요? 그리고 지금 제가 카메라 보고 하잖아요 거울도 안 봐요 고객님 그리고 이미 시작하고 있어요 어디를? 뒤통수를 자 뒤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눌리기도 하고 파마를 아무리 해도 여기가 진짜 주저앉아요 진짜 그래요 근데 이렇게 그냥 들어주시고 그냥 왔다 갔다 왔다 왔다 아침 하시다 이렇게 말았던 방향 반대로 이렇게 하면 딱 어머나 뽕글 살아났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제일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은 자 지금 어디 가지 마시고 채널 고정해주세요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고객님 자 이렇게 해서 보세요 우리 어머니도 구르프 말듯이 양손 이렇게 말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하실 일은 뭐냐면은 살짝 기다려주시면 되는데 제가 잠깐만 요거 좀 보여드리려고 감독님 자 요 찍찍이 있잖아요 저희 이제 친정어머니가 60대신데 찍찍이는 하시더라고요 찍찍이 말 수만 있으면 이거 똑같아 그 방법으로 하시면 되니까 고객님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말았던 방향으로 푸는 건 또 이렇게 좀 뒤에서 보여줘요 풀어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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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자 이 상태로 옆으로 딱 가볼게요 자 요게 딱딱 되는데 요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탁 털어주시면은 이게 또 자연스럽잖아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저는 좋은 게 뭐냐면 여기가 고객님 숱이 많아 보여요 진짜 많아 보여요 고열 210대 전문가급 온도로 한번 딱 잡아주니까 얘가 아침에 살리면은 2박 3일 머리만 안 가면 이게 드릴속 가는 거야 그리고 여기 앞머리 이렇게 눌러붙은 데 있잖아요 여기도 한번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래서 이게 무선이니까 따님 이제 사춘기 따님 있으시면 중학교 요즘에 고등학교 다 사물함 있어요 요즘 애들이 거기 애들 갖다 놓고 쓰라고 그래요 고객님 이렇게 무선이에요 앞머리 같은 것도 이렇게 살짝 하셨다가 요걸 이렇게 해서 딱 빼면은 요게 요렇게 돼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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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solen 굿자가 언니경씨 자 이젠 모습을 한번 볼까요 room 어머 지금 상상이 안 돼요 Mama 자 이렇게 달라요 사실 제가 파마 한번 해봤다가 oblig전에 마음에 겹 diver가지고 왜냐하면 파마로는 이런缶이 안되거든요 고객님 이거 보세요 살랑살랑 어머나 너무 예뻐요 아니 그리고 저도 이제 40대 중반인데 이 나이에 솔직히 인간적으로 컬이 조금 있어줘야 돼 머리 말고 한 번 이렇게 흥도 땡겨주고 즐겁게 사용할 수 있어요 진짜 아니 그래서요 왜 우리가 사실 나이가 들면 모발도 얇아지지만 축축 처지니까 들러붙고 돌리면 안 산단 말이죠 달라붙어 있던 모발에 조금은 생기를 줄 거고요 저희 두 분이 모셨습니다 진짜 이 두 분이 지금 머리를 입느니까 이렇게 딱 찰싹 달라붙어 있거든요 아니 이게 땀이 나서 또 변화 좀 시켜주세요 이게 쓰시다 보면은 50대 60대 분들 너무 편하게 잘 쓰시더라고요 일단은 190g 너무 가볍잖아요 맞아 맞아 이거는 그냥 긴 머리도 괜찮아요 계속 만드셔도 어머나 뽕긋하게 이게 진짜 금세 돼요 아니 나보다 더 잘 하시는데 아니 우리 50대 언니가 나보다 더 잘해 아까 희경씨 그랬잖아요 찍찍이 돌릴 수 그 힘만 있으면 그것만 하시면 만들 줄 아세요 뽕도 되고 다 되니 그러니까 210도까지 올라가잖아요 워낙에 이제 이 안에 통으로 알루미늄 열판이 들어가는데 열 전도율도 좋고요 맞아요 그 정도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또 잘 듣는 거예요 너무 괜찮아요 아니 다른 사람 같아요 아니 다른 사람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니 드라마 나오시더라고요 촬영장 이거 갖고 다니시네요 아니 근데 이제 알아볼 거 같아요 이제 알아봐서 머리 하ми자 네 앞으로 살짝 어머 지금 뽕긋뽕뽕뽕뽕 뽕긋하게 다 살아났습니다 앞모습에서 옆모습까지고 칭칭이 칭 bunker 공작새가 날기로 하자 펼쳤어요 그쵸 그쵸 이래서 여자의 변신을 정말 고객님 하세요 어렵지 않아요 자 옆에 보다 아까 저 나이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 왕언니 왕언니 60대 어머니 자 갑니다 이렇게 돌돌돌 말아주시면 되는데 칼라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와인빛 칼라를 닮았는데 이렇게 해서 돌려서 딱 되죠 이번엔 살짝 판맞기가 있지만 사실 저는 직모거든요 직모도 잘 되고 파맞기 있으면 더 잘 되세요 우리 어머니 뒤통수에 김밥 두개 딱 말아주시고 너무 괜찮다 뒷머리 옆머리 그리고 앞머리도 눌리면 안돼 살짝 살려줘야 됩니다 자 갑니다 갑니다 아니 우리 어머니 표정이 연기가 아니라 지금 신났어 아니 지금 전체적으로 본문을 살리기 이 느낌이 너무 쉽게 슥삭슥삭 하시는데요 그리고 참 이렇게 아침 드라마 하나 보면 사모님들이 머리를 딱 저머리 스타일 딱 저머리하고 아줌마 이거 나오잖아요 나 하고 싶어도 우리 못했잖아요 자 규정 모습 볼까요? 와우 아니 이경씨 나 좀 꼬집을 줘봐 어머어머어머 이거 슈라 맞죠? 같은 분마다 머리가 눌려있고 혹은 빵빵하게 이렇게 빵빵하게 뛰었을 뿐인데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사실 요즘 거울 보면 맨날 똑같아요 내 얼굴이 맞아 맞아 그리고 친구들이 너무 예뻐졌다 이런 말을 안 한다면 진짜로 헤어스타일만 바뀌지 않아요 그래도 오늘 예뻐졌는데 이 얘기 나올 겁니다 오늘 함께 하시죠 자 두 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보시면 2019년도에 출시된 모델인데 가격이 이렇게 좋아요 모든 조건 다 더하세요 6만 6천 3백 10억 이 가격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 손질 어렵지 않거든요 지금부터 쉽게 도와드릴 테니까 저희와 함께하세요 오늘은 무조건 원플러스 원 주문 전화 도와드립니다 네 대한민국 고객 만족 브랜드 대상 바로 4년 연속 상했습니다 더블에스 샤이니 자 오늘 2019년 출시된 모델로 드릴게요 뉴빵빵 무선 구데기 원플러스 원으로 드립니다 선이 없는 자유로움을 느껴보시죠 충전형의 무선 구데기 특히 특허받은 기술력이 들어가 있는 키팅 시스템까지 만나보십니다 무려 210도까지 온도 조절이 3단계로 되고요 190g 정도이기 때문에 정말 가벼워요 자 완충하시면 24분 연속 사용 가능하고요 배터리 잔량 표시 기능까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조건 원플러스 원 완벽 더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바일 앱 쿠폰으로 10% 할인 일시불 2020원 행사 카드 5% 참고할인까지 최종 혜택가 66,310원에 가져가시고요 자 무제 5개월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모든 조건 다 하세요 한 달에 13,646원으로 즐겁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모바일 앱으로 들어오고 계시죠 10% 할인 여기 10% 적립금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혜택 15,162원 아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릴때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잠시 낮잠만 자도요 머리가 푹 돌려서 나올 생각을 하네요 맞아 맞아 힘이 없어져가지고 힘이 없어요 이럴때는 진짜 전문가급 온도로 짱짱하게 볼륨을 한번 딱 잡아줘야 되거든요 아 이거 고기는 무선이에요 너무너무 편리하고요 특히나 왜 이 무게감에 있어서 너무 무겁지 않아요 사실 저도 오래 만지다보면 제 팔이 떨어질 것 같은데 190g 정도 심지어 위쪽 옆쪽 이거 보세요 자유자재로 컬을 만들어 보시죠 이렇게 머리 빗듯이 쫑쫑쫑쫑 몇 번만 해도 이렇게 풍성한 컬이 살아납니다 너무 이쁜데요 아니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 손깃이 필요 없고요 손으로만 한번 슥슥슥 잡아주시면 보세요 이렇게 허연 우리 어머니 백발도 예쁘게 이렇게 세팅이 머릿결도 좋아보이고 이렇게 확 돼요 왠지 좀 신경 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객님 친구들 모임이든 어디든 이제는 예쁘게 하고 다니세요 예쁘게 그리고 어머 얘 너 오늘 좀 달라 보이는 우리 얘기 좀 들어보자고요 자 오늘 함께 하세요 2019년도 출시된 모델을 그것도 오늘 하나가 아니고 원 플러스 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가격이요 2019년도에 출시된 모델인데 네 앞자리가 6이에요 자 모든 혜택 더 더해보세요 최종 혜택가 66,310원에 자 오늘 무조건 원 플러스 원 더블 구성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자들은 이미 알거든요 네 일명 빵빵 고데기 일명 국민 고데기 그 중심에 바로 더블에스 샤이니가 있습니다 아니 생을요 무려 4년 연속으로 이렇게 멋진 상을 받아도 되는 겁니까 자 대한민국 고객만쪽 브랜드 대상 대상 4관왕이에요 더구나 메이드 인 코리아 대한민국에서 만들었고요 고객님 저희가 무상 AS 1년까지 보장해 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볼륨이 꺼지면 사실 제 스스로도 거울보기 싫더라고요 맞아 볼륨이 뽕끗하게 살아면 기분도 업이 되거든요 어렵게 하지 마시고 무선으로 가져가시되 자 오늘 모든 조건 다 더해보시면 최종 혜택가 66,310원이고 무이자 5개월도 준비가 되어있으니까 고객님 오늘은 무조건 더블에스 샤이니를 만나보시죠 더블 구성이에요 네 원 플러스 원으로 드리는 시간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그 정도의 일에 우리에게 생각한 아저씨 네 이 하나 우리의 권위 우리의 권위 우리의 권위 우리의 권위 사실은 우리의 권위 뇌로